쟤이케 지금 라이브 중이야 쟤이케 그릴 할 뻔했고 내가 그런 줄 알고 너한테 미리 라이브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 아미한테 목소리 한번 딱 해줘 영상은 안보여 네 아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쟤이케 생일이여가지고 영통컬었는데 지금 너 안 씻었냐? 아 저 이제 씻을라 웬일이야 웬일이 전화를 해주네 아미 딱 시간받는데 생일이길래 아 사랑해 아 예 브로 어 예 브로 원등 씻어 알겠습니다 형님 케이크 불었어요? 케이크 불었지 케이크 케이크 오케이 알았어 끊어 오 태형이 태형이 연락오네 오 삐이 형 라이브중이야 여보세요 삐이 태형아 고마워 사랑해 알겠어 어이구이구이구야 태형이는 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는것도 너무 웃기긴 하지만 굉장히 건강합니다 다들 건강해요 여러분들 다들 건강해요 여러분들 지민이 지민이 최근에 연락 와가지고 머리하고 있다고 하하하하 전화왔던데 저번